엄마 집 가는 거 안 잊었지? 어? 아, 아, 응 반응이 왜 그래? 아니, 애가 요 며칠 계속 기침해서 병원 갔다 왔는데 기관지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 근데 어머님 때 공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에이, 엄마 집 공기청정기 났다더라 이제 공기 좋을걸? 그 얘기가 아니잖아 자꾸 집에서 담배 피우시니까 그렇지 아, 알았어, 알았어 내가 밖에 나가서 피우라고 하든지 할게 진짜지? 꼭 말해줘야 돼? 애 생각해서라도, 알았지? 에이, 거짓말았다니까 몇 시간 후 아유, 내 새끼 언제 이렇게 또 컸대 그래 여보, 이것 좀 봐 우리 지은이 어릴 때랑 똑 닮지 않았어? 클수록 지 아빠 풍어빵이네 그러게 말이야 발아버지가 인물이 좋아서 그런가 우리 손주도 장군감이네 아주 어머, 어머니 닮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치 현동아? 어머님, 찌개 끓였는데 간 좀 어머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응? 뭐가 말이냐 아우, 안방이 아주 너구리구리잖아요 아우, 연기 당신은 왜 보고만 있어? 애 어제 병원에서 기관제 안 좋다고 했다니까 아유, 뭐 그래서 공기청정기 최대로 틀어놨어 저거 봐, 씽씽 잘 돌아가잖아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어머님, 아버님 뭐 두 분 집이니까 집에서 담배 피우시는 거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아, 애 있는 데서는 좀 자제해 주세요 아니, 그리고 당신도 그래 아빠라는 사람이 애 옆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떡해 아, 이제 그거야 뭐 집에서는 맨날 1층까지 나가서 피워야 되는데 여기 오면 편하게 피울 수 있잖아 나도 편하게 좀 피우자 아이고, 유난이다 유난이야 우리가 애 키울 땐 아주 그냥 옆에 재떨이 놓고 키웠었다 뭐 이딴 걸 가지고 어머님 현동이 여기만 왔다 가면 기침이 심해져요 병원에서도 기관제 안 좋다고 하는데 담배 연기 맡으면 안 돼요, 진짜 간접후변이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참나 내가 내 집에서 네 눈치 봐야 되니 아유, 됐어 시끄러워 그나저나 찌개 끓였다며 오늘 간은 내가 한 번 볼까 간은 어때요, 아버님? 음, 두부만 좀 더 누우면 되겠다 어머, 아버님 손 씻고 하셔야죠 담배 피우던 손으로 그냥 두부 집어서 냄비에 넣으시면 어떡해요 아유, 유난 좀 그만 떨어라 네 손보다 네 아버님 손이 더 깨끗해 하여간 요즘 엄마들은 저게 문제야 저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니 애들이 허약하지 호들갑이 아니라 지킬 건 지켜주십사 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애 옆에 두고 그리고 애 만질 때도 손 씻고 만져주세요 양치도 좀 해주시고요 피부에 요즘 자꾸 트러블이 나요 애가 아유, 그래 알았다 알았어 시끄러워서 온 애 껐다 껐어 됐니? 창문 열고 환기도 좀 시킬게요 그날 밤 아니 당신은 엄마 아빠 계신 데서 꼭 그래야 돼? 뭐가? 그냥 좀 내내하고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그렇게 매번 분란을 만들어? 내가 분란을 만들어? 내가? 애 앞에서 간접후변 좀 주의해달라고 손 씻고 음식 만지고 손 씻고 애 만지라고 말씀드린 게 뭐 잘못됐어? 우리 부모님 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그렇게 키웠어도 죽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설령 없다 하더라도 난 내 자식 그렇게 안 키워 내 아들 엄마는 나야 그럼 당연히 엄마인 내 의견이 우선이지 왜 꼭 내가 싫다는 걸 그렇게 꾸역꾸역 하셔야 되는 건데 엄마 아빠도 자존심이 있으신데 며느리 말에 내내 하라는 거야? 누가 자존심 굽히시래? 옛날이랑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주의를 해달라는 거지 아휴 됐다 3개월 후 딸 잘 지내고 있어? 요즘 퉁 연락이 없네 아 엄마 정신이 없었어 으이그 애 키운다고 정신 없지? 나도 한창 너 그만할 때 정신 없었어 아휴 웬 한숨이야 무슨 일 있어? 아니 그냥 며느리로 사는 게 영 쉽지가 않다 싶어서 시어머니가 참 에휴 안 싸둔? 왜 그래도 천진남만하고 소녀같으신 게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 보면 꽉 막힌 것 같진 않았는데 좀 친해지면 재미있을 거라고 했잖아 왜 재미없어? 재미는 무슨 반년 전에 제사 되살린다고 하신 이유로 날 아주 쥐잡듯이 잡으셔 응? 제사 살리는 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처음에 좀 반대했잖아 그이가 내 편 들어준다고 들어줬는데 결국엔 어머니 마음대로 됐고 그러니 내가 반대했던 게 계속 은혜가시로 남아있는 건지 뭔지 그래도 잘해드려 딱 보니까 단순해 보이시더라 네가 입안에 혀처럼 잘 굴면 또 되게 해맑게 너한테 잘해주실걸? 뭐 내가 안 싸던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어른이니까 맞춰드리기도 하고 할 말 있으면 살살 돌려서 하고 그래 아휴, 알았어 다다음주에 생신이라 벌써 긴장되네 뭘 또 얼마나 해달라고 하실지 나 잘할 수 있을까? 그럼 우리 딸 잘할 수 있을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믿어 화이팅! 일주일 후 얘, 다음주에 내 생일인 거 알지? 내 어머님 당연히 알죠 나 갈비찜이랑 잡채랑 탕평채도 먹고 싶으니까 싹 장바다가 그날 늦지 않게 준비해줘야 한다 케이크는 내가 좋아하는 빵집 가서 꼭 사오고 알았지? 갈비찜에 잡채, 탕평채 전부 다요? 에휴, 뭘 놀라고 그러니 난 네 시할머니 생신 때 십이처 반상도 차린 사람이야 그까진 요리 몇 개 미역국주 끓이는 게 뭐 대수라고 잘 부탁한다 마늘 듬뿍 넣고 아, 네, 뭐 다시 일주일 후 아우, 더워 뭐, 할 거 많아? 많지 더럽게 많지 더워 죽겠다 온종일 불 앞에 있으려니까 뭐 그럼 쉬엄쉬엄해 아우, 피곤하다 난 슈퍼에서 낮잠이나 좀 잘까? 낮잠은 무슨 옆에 식탁에 앉아서 마늘이나 좀까? 나 지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하니까 해봐야지 애는 자는데 보긴 뭘 봐 꾀부를 생각 말고 마늘까? 알았어 요리는 잘 돼가니? 네, 어머니 한 번에 이것저것 하려니까 좀 정신이 없네요 원래 요리는 한 번에 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다 따끈따끈할 때 먹지 근데 너 갈비찜 양념 최대로 한 거 맞아? 네? 왜요? 아니, 세계형 아니잖아 응? 인터넷 레시피 다시 봐야겠다 어디 보자 어머, 아이고, 너 지금 뭐 하는 거니? 얘가 진짜... 어머니, 뭐 하시는 거예요? 왜 갑자기 제 등짝을 때리세요? 너 설마 갈비찜 하는 법도 모르니? 세상에 얘는 도대체 지 엄마한테 뭘 배운 거야? 네? 너 혹시라도 딸 낳으면 넌 그렇게 키우지 마라 어디 가서 욕 먹는다 내일모레 서른 내가 갈비찜 하나를 못해서 어디 어른 앞에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 네? 아니지, 그게 무슨... 야! 어? 이게 진짜... 어디서 한 애 같은 남편한테 야자를 하고 있어? 너보다 세 살이나 많은데! 야, 넌 갈비찜 할 줄 아냐? 어? 뭐라고? 어디서 어른 계신데 싸가지 없이 핸드폰질이야 아, 이제 아파! 이것들이 진짜 다들 뭐 하는 짓이야? 시 부모님 계신데 야, 너 뭐 하는 짓이야? 아이씨, 왜 등짝을 때리고 그래? 아파 죽겠네 왜요? 전 낼모레 서른인데 갈비찜 못한다고 어머님이 등짝 때리셨잖아요 쟤는 서른한 살인데 갈비찜 할 줄 모르나 본데요? 야, 너 할 줄 알아? 아냐고 대답해봐 아이, 그만해! 뭐 하는 거야, 진짜! 부자부자하니까 이게 진짜... 너 지금 그거 때문에 시부모 앞에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냐? 아주 배운 게 없으니까 별생쇼를 다 하는구나! 야, 넌 서른 넘을 때까지 갈비찜 하나도 못하고 집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? 우리 엄마 갈비찜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된 김에 너 가서 갈비찜 배워와 뭐? 장모님 생신에 네가 갈비찜 해야지 갈비찜 못하잖아 그런 거 하나 안 가르치고 장가 보냈다고 부모님이 욕하실 거거든? 그니까 제대로 배워와 아이고,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얘, 너 그냥 가라! 네 집으로 가버려! 아주 그냥 싹바가지가 없을라니까 별 치라를 다 안 해! 네, 어머님 안 그래도 가려고 했어요 참나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저 이 집안 종년 아닙니다 그 입 다물고 그냥 네 집으로 꺼지라고! 아이고, 참나 갈 거라니까요 제 가방이랑 애는 챙겨야죠 야, 애 놓고 가! 애는 왜 데려가! 미친놈 애 모유소에는 네가 할 거냐? 꿀같지 않게 나대지 말고 갈비찜 배우기 전까지는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집 앞에서 갈비찜 시험 보고 통과하면 문 열어줄 테니까 아휴, 아주 보자보자 하니까 20분 후 엄마, 아빠, 나 왔어?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는? 응, 네 아빠 씻는 중이야 오늘 네 시어머니 생신이라고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어? 어휴, 말도 마 내가 아주 오늘 별 이상한 일을 다 겪었다니까 참나 아이, 그 놈의 갈비찜 때문에 별 핵의한 일을 다 겪네 어머, 아이, 뭔데 그래? 10분 후 응? 따라왔어? 근데 분위기가 왜 이래? 무슨 일 있었어? 응? 응? 아, 아니야 아빠 그냥 엄마, 아빠 보려고 왔지 그래? 그래 뭐 용화도 보고 푹 쉬어 애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역시 이래서 우리 집이 편하다니까 으휴, 너 좋아하는 수박 주스라도 한 잔 줄까? 오케이 오케이, 콜 엄마표 수박 주스 완전 좋지 두 시간 후 아우, 깜빡 잠들었네 너 핸드폰 계속 깜빡거리던데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랬어? 아우, 뭔 카톡에 전화가 이렇게 많이 왔어 응? 왜? 그 애가 지금 온다는데? 그래? 이소방?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소방 올 때까지 아빠 혼자 바보 만들 거야? 진짜 말 안 해줄 거야? 아빠한테? 아니, 그게 아니고 아빠 실은 잠시 후 음, 이소방? 이소방한테 혼자 오지 말고 사돈이랑 같이 오라고 해라 응, 아빠 내가 진짜 저 얘기 듣고 속 터져서 아우, 내 금속도 안 해줄게 해 아우, 내 금속 같은 딸을 그래도 내가 그래도 내가 똑소리나게 아까 다 녹음해놨어 아우, 내 금속도 안 해줄게 해 아우, 내 금속도 안 해줄게 해 빌어 용서만 진심으로 빌면 넘어가 주신대 뭐 잠시만요 이게 그렇게 끝낼 문제는 아닌데요 제 딸을 모욕하고 손찌검까지 하셨다는데 부모로서 그 부분을 먼저 사과하셔야 하지 않겠어요? 어머, 아유, 뭐라는 거야 너 네 엄마한테 뭐라고 했길래 폭행이라는 소리가 나와 네가 말해봐 네 엄마가 아니고 사부인이죠 그리고 오늘 저 때리셨잖아요 핸드폰 본다고 등을 아주 퍽 소리가 나게 기억 안 나세요? 벌써 그러실 때가 아닌데 이게 진짜 생사람 잡네 내가 언제 또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과받으러 오신 겁니까? 며느리가 진심으로 용서만 구하면 됩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서방 생각은 어떤가? 아, 저 그게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죠 네, 뭐... 어머, 얘, 너 무슨 소리니? 얘가 착해서 그럽니다 하도 멍청하고 착해서 지 마누라한테 꼼짝도 못하고 잡혀 살아서 이래요 참나, 아휴... 멍청하고 착해서 지마누라가 이런 취급받는 걸 보고만 있었답니까? 어머, 아휴, 취급이라뇨? 아니, 부모로서 자식한테 밥 한 끼 얻어먹는 게 그렇게 됩니까? 정하, 네가 말해봐 미생각은 올 때 네가 잘못한 게 있어, 없어?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요, 어머님? 어머님이 먼저 더 때리셨는데 뭐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을 때렸나요?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보는데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길래 저는 그냥 대신 때려주고 혼내준 것뿐이에요 어머, 어머, 아휴, 저거 보셨죠? 눈 똑바로 뜨고 저러는데 내가 저런 거랑 무슨 말을 더해요? 참나... 그럼 우리의 말에 틀린 게 있습니까? 자식이라고 그렇게 감싸기만 하시면 안 되죠? 아, 그러게 왜 당신이 여기까지 와서 이래, 응? 그래, 그건 지훈이 말이 맞다 시집을 왔으면 시집 사람인 거고 집에서 생긴 문제는 집에서 해결해야지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거였다 전 이제 거기가 집 같지가 않은데요? 우리 때문에 부모님들까지 이게 뭐야? 그냥 사과드리고 얼른 끝내 싫은데?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때문이야 니네 엄마 때문이지 안 그래? 저 싸가지 없는 년이? 뭐? 니네 엄마? 옷다 대고 싸가지 없는 년이란 소리가 나옵니까? 난 이제 두 번 다시 니네 엄마 볼 생각 없거든? 여기서 네가 선택해 나랑 애랑 살든 아니면 니네 엄마한테 가든 저 저 총신나간 년 결국 부모 자식 년을 끊어놓는구나 갈기갈기 찢어죽일 년 어우,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저 입을 확 찢어버릴 수도 없고 뭐야? 좀 닥치라고 얘 놀라서 우는 거 안 보여? 입 좀 다물라고 야,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야? 너도 닥쳐 이 새끼야 아가리 파이터도 아니고 맨날 지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입만 나불거리는 새끼가 이게 진짜 너 지금 나 쳤냐? 내 뺨 때린 거야? 와, 어이가 없네 그래, 난 엄마 선택할 테니까 어디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내놔 놀고 자빠졌네 애는 뭐 아무나 키우냐? 모유 없으면 분유 먹이면 되지 야, 너 나랑 결혼하고 여태까지 돈 천만 원은 모았냐? 5년이 지났는데? 아니, 500만 원은 모았어? 그딴 경제관념으로 뭔 애를 키워 애 기저귀가 다 떨어져 가는데 지 담배나 사서 쳐피는 새끼가 무슨 애를 키워? 너한테 맡기느니 차라리 내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애 맡기겠다 양육권 소송해서라도 데려올 거야? 예, 예 네 맘대로 하시고요 시끄러우니까 네 부모 데리고 이 집에서 좀 꺼지라고 인연이 근데 어디서 남의 귀한 딸한테 손찌검을 해 미친 옆연네가 이게 뭐야 걸레빗물 아니야? 드러운 물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이 옆연네야 너보다 이 물이 백배는 깨끗하거든? 그리고 너 한때나마 사위라고 아껴준 내가 미친 년이다 당신은 좀 진정해 아휴, 그래로 장인원으로는 이 경우가 있으신 넌 내가 상대한다 아니, 갑자기 왜 죽방을 아니, 잠깐만요 잠깐! 강히 내 귀한 딸을 노예로 부려먹어? 이게 뭐하는 짓이야? 오호라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고 어디 오늘 나란히 저승문 한번 가봐라 그걸로 사람 치면 진짜 죽어 죽는다고 응, 그래 어디 죽나 안 죽나 해보자 내가 아끼는 산삼주 오늘 깨먹지 뭐 이게 깨지나 니들 뚝배기가 깨지나 어디 한번 해보자고 도망쳐 아이, 아빠 아빠 혼자 도망가면 어떡해 갈비찜은 나도 귀찮아서 사 먹는데 어디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갈비찜을 해라 말아야 그래, 마침 집에 사골뼈도 사놨겠다 어디 사골뼈로 두들겨 맞아 봐라 이 옆연내야 아이, 그만해 그만하라고 당신 진짜 엄마한테 용서 안 빌어? 계속 이럴 거야? 진짜 확 이혼한다? 뭐라는 거야 찌질해 새끼가 난 이미 이혼 결정한 지 오래거든 여기 집이 외져서 소리 질러봐야 들을 사람도 없는데 몽둥이 찜질이나 실컷 당하다 가라 이 호로 새끼야 그 후 그날 사건 이후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좀 지저분하게 양육권 소송을 벌이긴 했지만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그 인간은 경제관념도 육아 개념도 인간으로서의 개념도 다 밥 말아먹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녹음해뒀던 증거 덕분에 저는 위자료로 시부모와 남편에게서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낼 수 있었고 지금은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랑 뭐 아주 풍족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먹고 살 준비는 해야 하니까요 제가 무슨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지 참 한심스럽지만 이제라도 탈출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는 제 아이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이 sao pra proc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